누나, 우리 이쁜 누나 오늘은 기분 좀 풀렸어요? 저기 있지?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는 것 좀 그만해줄래? 다들 뭐라 그러겠냐?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? 누나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참 부럽다, 넌 그렇게 사는 게 단순해서 난 너랑 이렇게 서서 얘기하는 것도 별로 하고 싶지 않거든? 미안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